멕시코의 한 병원에 알렉스 님이 입장하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신속 정확하게 타깃을 제거하는 만렙의 킬러 캐릭터입니다. 동료가 그를 다음 스테이지로 안내하는데 갑자기 지지를 치겠다니 아이스틴은 이미 획득하셨습니다. 알렉스가 평소 같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는 알치하이머로 기억력이 조금씩 감소하는 중입니다. 고민 끝에 제안을 수락한 알렉스 연장 챙기고 곧장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합니다. 남자의 금고에 중요한 단서가 있나 봅니다. 의뢰인이 찾아오러 지시한 건 무엇일까요? 1번 돈 2번 서류 3번 USB USB USB가 정답 그때 마침내 첫 번째 타깃이 강퇴당하고 사건 수사를 위해 FBI 요원들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두 번째 타깃을 없애기 위해 알렉스가 다시 움직이는데 이것은 예상치 못한 변수 사진보다 훨씬 액된 어린 소녀였다니 피도 눈물도 없는 킬러지만 이번 미션은 무리 앨릭스의 분노가 100 상승하였습니다. 충격이 컸는지 소녀를 없애는 악몽을 꾼 알렉스 날이 밝은 뒤 그를 더 놀라게 만든 건 무엇이었을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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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스가 아무리 환자라 한둘 현저한 레벨 차이. 자신을 배신한 동료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이번엔 의뢰인을 응징할 차례. USB에 담긴 건 고휴직 아들 랜디의 끔찍한 범죄 증거영상. 알렉스에게 남은 건 처절한 복수뿐입니다. FBI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알렉스. 꼬리가 길어도 빠르면 밟힌다, 안 밟힌다? 알렉스가 응징하려는 다음 타깃, 랜디가 있는 선상 파티에 FBI가 입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알츠하이머 복용략? 알렉스의 순간 침투력이 100 상승하였습니다. 최종 빌런과의 대결을 눈앞에 둔 주인공, 스테이지를 무사히 클리어할 수 있을지. 복수장인 리암리슨의 통쾌한 범죄 액션 영화, 메모리의 엔딩을 보고 싶다면 지금 BTV로 빠른 입장 가능합니다.